오늘 있을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처리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법안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의 보고가 좀 있었습니다. 대표님 오늘 정혜수장 말씀도 오전에 하셨는데 어떤 관계가 있으실까요? 내일 오전에 제가 듣기로는 전에 듣기로는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제정당 범시민단체 연섭회의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통지에 온 것은 그냥 정당 사회단체 연섭회의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. 내일 오전 7시에 프레스센터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이 정권 이대로 도서는 안 되겠다는 데 아마 뜻을 같이 하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예비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회의에 참석해보고 또 당내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. 참석은 교장님이 직접 하십니까? 제하고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. 네 우리 대변인이 전화를 하고 아마 문서까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들의 클리버스터를 보시는 건가요? 고르고 있습니다. 법안을 고르고 있습니다. 네 이따로 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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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